전북에서 이번 태풍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은 바로 고창 앞바다입니다. 때문에 어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고창군 상하면에 장호 어촌계장, 표재욱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표재욱 계장님. 안녕하세요. 현재 지금 비바람이 거세졌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 태풍이 고창 앞바다로 직접 북상한 적이 있었었나요? 네, 최근 태풍이 고창 앞바다로 직접 북상한 적이 있었었나요? 네, 어제 오후부터 90항으로 피양 선박에 모여들고 태풍분들하고 어민분들이 선박에 잘 묶어있는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90항에는 약 90점 정도 피양을 받습니다. 네, 모쪼록 큰 피해가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 수상가에서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선 출항 금지, 결박상태 점검 등 잘하고 있는지 수시로 전화도 하고 문자로 하여 만만의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어민들의 걱정이 가장 클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문제는 밤이라서 피해 사항을 볼 수가 없으니 더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